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부터 오토캐드 2016 버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오토캐드 실행하면 아마 이 화면이 뜰 수도 있고 안 뜰 수 있는데 일단은 제가 다시 그 부분 말씀 드릴게요 먼저 뜨게 되면 여기 미터법 미터법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확인 누르시구요 자 되죠 자 화면을 실행하면 이제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이제 2d 3d 다 그릴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2d 만 그리게 되어있죠 그래서 2016 버전이에요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 클릭을 하셔서 자 보세요 여기 작업 공간이라고 있습니다 자 공간 한번 설정하고요 자 이게 지금 제도 주석으로 되어있는데 만약에 지금 다르게 되어있다 이런식으로 뭐 이상하게 되어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무조건 이거를 제도 및 주석으로 바꾸셔야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것 이런식으로 다 바꿔지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는 다음에 이 밑부분 보시면 이걸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명령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기본적인 세팅입니다 아시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스넵입니다 오스넵 오스넵이라는게 뭐냐면 우리 자색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이 모서리 모서리 자 예를 들자면 선생님이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REC 자 사각기 하나 그렸습니다 자 하나 자 REC 자 명령어 자 들어갔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면 지금 이 개체가 이런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모서리점 중간점 이런식으로 그러면 내가 만약에 선을 끄고 싶다 라인 그러면 여기에 지금 녹색이 보이나요 이런것들 끝점 그 다음에 중간점 이런것들 보이죠 자 이런것들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잘하는 거예요 자 명령어 는 오에스 오에스 오스 오스넵이 있고요 아니면 자 오스넵이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경우도 있구요 아니면 여러분들 쉬프트 눌린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한 번 해주세요 그러면 객체 스냅 설정 이라고 있습니다 다시 OS 누르면 자 이런식으로 여기 보이시죠 OS 이런식으로 뜨구요 아니면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객체 스냅 설정 똑같아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을 하셔야 되는게 뭐냐면 먼저 이 세개는 다 하시구요 끝점 중간점 중심점 뭐 노드 4분점 교차점 하세요 근데 연장선 어 저같으면 안합니다 직교 근처점 뭐 이정도만 직교 근처점 이정도만 해서 확인을 눌리십니다 아시겠네요 이건 OSNAP 설정입니다 OSNAP 설정 이해하시겠나요 여러분들 크게 어는거 없죠 근데 지금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선생님처럼 이 화면에 자 화면에 이 모양이 저도 이렇게 십자수 크게 이렇게 강조하고 싶어요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 지나치겠습니다 옵션 마우스 오른쪽 클릭 옵션 들어가셔서 자 여러분들 이런식으로 뜰거에요 그러면 어떻게 자 파일 풀렸구요 화면 표시 이 십자수 크기를 100으로 그 다음에 플롯 풀렸구요 시스템 풀렸구요 사용자 실정 풀렸구요 제도에서 이 모양을 좀 크게 잡으세요 저는 그게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선택에서도 좀 크게 그럼 여러분들 좀 그림을 그리기 편할 겁니다 아시겠나요 자 여기까지 옵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자 우리의 첫 시간에 자 새롭게 시작할 때 안 떴다 그러면 s t a r t 자 u p 스타트업 입니다 스타트업 엔터 다시 여기 보시면 스타트업이라 들어가죠 이때 값을 아마 여러분들이 영어로 되었을 거에요 영어로 다시 s t a r t u p 스타트업 이 값이 영어로 되었을 거에요 이거를 어떻게 1로 바꾸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새롭게 새 창을 들었을 때 보면은 여러분들 처음에 우리가 다시 한번 끊을게요 한번 자 끄고 자 끄고 자 캐드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아니요 자 끄습니다 자 여기서 아예 나가볼게요 자 자 시작하면 이런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뭐 여러가지 있는데 다 살 필요 없구요 즉 그냥 미터 법 이것만 누르고 확인을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지금까지 세팅 완료 했습니다 계속 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문제를 한 보시면요 여러분들 자 왼쪽에 우리가 문제집니다 여기에 보시면 뭐 이런걸 많이 침 할 필요 없구요 지금 제목이 이게 제목 이라고 하는 겁니다 단면 a 부분 단면 상세도 남침면도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 파일 여기서 다른 이름으로 제작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면 이런식으로 다른 이름으로 제작해서 여러분들 원하는 쪽에 자 선생님은 바탕 화면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바탕 화면에 자 내 컴퓨터 pc 에 자 여기에 이 드라이브에 자 유튜브 관련 자 2022 사회에 자 건축제도 여기에 어떻게 오늘 날짜 뭐 예를 들어 여러분 비번이 있을 겁니다 0 1 2 이렇게 해서 뭐 이런식으로 저장을 해 나갈 거에요 그 다음에 저장을 하실 때 여러분들 이 파일 유형을 지금 버전마다 다르거든요 2013 년도 버전을 하는게 제일 편할 겁니다 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까요 이 안물이 2016 으로도 하이 버전을 저장을 해버리며 다른 낮은 소프트에서 안 열리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거는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저장 자 저장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수시로 수시로 컨트롤 s 킥 세이브 보시죠 컨트롤 s 이런식으로 수시로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네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두번째 이제 레이어입니다 자 홈에 들어가서 보시면 자 이걸 레이어라 하거든요 자 도면자 특성 뭐 여러가지인데 그냥 선생님은 엘 에이 자 보세요 엘 에이 보나요 레이어 뜨죠 엔터 치면 이제 이런식으로 자 이런식으로 화면이 뜰 겁니다 여러분들 볼까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레이어가 몇개 필요해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개 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추가 자 여기에 도면층 추가가 있습니다 맞죠 현재로 설정 뭐 여러가지 있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름 적지 마세요 자 첫번째 무슨색 흰색이죠 0.4 할 필요 없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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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도면층 2번 녹색 녹색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이 사람을 그려야 합니다 이러면 여기에 이렇게 녹색이라 뜹니다 녹색 3번 확인 그 다음에 3번 뭐에요 노란색 확인 4번 하늘색 4번 그 다음에 빨간색 1번 그런데 빨간색은 중심선 이에요 자 선까지 필요 없구요 여기에 레이어 이걸 바꿔야 되요 이거를 이 들어가서 자 필요한거 다 풀게요 로드 하셔서 자 여기서 암플 클릭해서 센터 게 확인 들어갔죠 또 로드 히드 또 로드 배팅 이 세가지 꼭 하세요 배팅 센터 로드 히든 그래서 이 빨간색은 센터로 확인 바꿔주는 겁니다 왜 중심선이니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파란색 파란색 자 여러분들 이걸 헷갈리는데 선생님이 정리할게요 흰색은 그냥 일반적인 겁니다 그냥 문자 자 더블클릭 하겠습니다 여기에 한글로 문자 밑 치수 초록은 인변 약속된거에요 이거 그 다음에 단면 하늘은 하늘은 가구 등 빨강 중심 선 파란 해치 이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가장 기본지인 것들 이런 식으로 잡습니다 아시겠나요 그 다음에 다 됐다 끄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됐나요 다 이루어져 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중심선으로 그리겠다 그러면 이걸 바꿔주는 거죠 라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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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나요 맞죠 이제 이런식으로 만약에 노란색 단면을 그려야 했다 라인 만약에 하늘색으로 그려야 했다 인면 인면을 그려야 했다 라인 이해하시겠나요 쉬우겠다 이런식으로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뭘 했냐면 제일 먼저 스타트 스타트 셋업을 했고요 맞죠 스타트 셋업을 했고 그래서 화면 열때 새롭게 되는 거 그 다음에 또 뭐죠 또 뭐가 있죠 여러분들 그렇죠 레이어도 했고 뭐 오 스냅도 했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자 옵션 들어가서 이런것들 자 하나씩 볼게요 여러분들 이런것들 다 전체 했고 자 적용했고 확인 눌렸고 다시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객체 스냅 객체 스냅 자 다시 이런식으로 3개 3개 하나 연장사 끕시다 끄고 확인 이해하시겠나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떻게 도면제 특성 레이어 LA 해서 이걸 했습니다 여기까지 안병희 선생님과 함께하는 가장 기본적인 세팅 완료였습니다 감사합니다